쉬운 일이야 슬리프 여기는 카코네 메이크 아쉬 물 되게 깨끗해 보이나. 왜 이렇게 깨끗해 물이? 막 술티 딴 물이 아니죠? 우리 보트 키보트 하면 오늘 하체 안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왜 다리로 움직이는 거지? 그치? 도전? 도전? 오케이 그래 100점 너무 힘들다 와 물 너무 아름답다 그냥 마리오 파티 하는 거 같아 마리오 파티야? 근데 여기 바다가 아닌 게 너무 신기해 와 나도 신기해 스스모가 나아가다요? 바이니 스스모 그 애니... 애니메이션 뭐였지? 그 하우스 무빙 카슬 그게 뭐야? 그 뭐지? 그 움직이는 집 큰 집 있잖아 하우를 움직이는 집? 하우를 움직이는 집 하우를 움직이는 집 뭔가 여기서 나올 거 같아 그쵸? 하우... 그래 하하 아 뜨거워 와 찍어 어디까지 가야 되지? 하하하하 내가 이쪽에 Like 있는 거지? 여기 물고기 있나? 또 물도 안 자 먹어봤어? 어 야 근데 여기 좀 무섭다잉 응 기뻐? 어 기뻐 아무것도 없어 물고기도 없나 여기? 여기 물고기도 없나? 없겠지? 안에 끈 같은 게 있는데 핸드폰 진짜 바꾸기가 됐나? 터치도 안되네 이제 터치 스피드보트 있네 스피드보트 타고 갈까?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좋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가볼까? 어? 갈까? 여기서 그냥 타나고 하면 돼 그래 운전자 니누 아 아 물이 아주 깨끗해 여보 혼자 살면 진짜 와 재밌겠다 되게 좋겠다 여기 혼자 살면? 어 재밌을 거야 그냥 멍 때리고 딱 4일 동안 여기 있어요 4일 동안 좋지 딱 4일 왜냐면 일주일 동안 여기 있으면 인터넷을 아주 미워할 것 같아요 하 추워 그래 그래 여기 산책하면서 동물 눈 맞춰줬어요 동물? 어 네 정말 약간 조금만 그런 소동물? 여우도 나쁘지 않네 박스 이런 데서 벤치 나쁘고 어 운동하는 거 뭘 잘 될 거야 그게? 다 인생이 다 운동인가 봐 한 줄 알잖아 아 그치 아 너 진짜 크구나 수치총을 여기서 보게 됐네 바람스러우니? 아 엄청 잘하네 이야 거미절 안 떨어져 진짜 끈적이기 시작했다 이거 거미절이네 으 됐다 오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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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네 여기 기사 여기 발이 있다 다리 진짜 기브리 애니메이션 갔다 왔어 저 펜치하네 이거 신기해 향은 좋은데 요즘 몰카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여기 오면 꼭 이 사쿠라 차를 꼭 드셔보시길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조금씩 안겨 먹겠습니다 애교 왔어 쿠로타마고 가꾸네 쿠로타마고 대신에 곤란히 생겨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응 조금만 고레타마고 자나이 비누? 잠깐만 아 새깬이네 아 다이오사마 망했다가 뭐죠 야라렛다 저버렸다? 야라랬다는 뭐 당했다 당했다 야라랬다 부작혀놈아 에이 응모아 이거 먹어 이따가 우와 맛있겠다 아 으 으 으 으 으 오우 뭐.. 아시면 맛있게 모르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밥 하나 더 먹어도 될 거에요? 비벌수록 더 끈적끈적해지네요 단백질을 받아서 줬다 단백질을 받아서 줬다 와 진짜 뜨겁네 오늘도 날씨 좋네 너무 좋아 한 잔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힐링이죠 머리 엄청 길러졌어요 머리 너무 길러요 머리 너무 길러요 입까지 다네 입 너무네요 온천에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힐링하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뜨겁지 않네 이제 아니지 안 뜨거워? 딱 좋네 지금 머리만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들어와 알았어 내려 봐 카메라 꺼내봐 어 아 더워 진짜 더워 나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야 숨을 쉬어 따뜻하고 입이 더 많이 나는 거 같네 대박 소리 너무 좋아 힐링이잖아 이거 문 열어놓으면 바람 불이면서 이제 이제 오우 그치 이 땡기 되스네 오 원샷 와 차가워 와 어땠어 역시 사람은 먹고 자는 게 최고다 역시 사람은 먹고 자는 게 최고다 넌 틀림 아니야 인정 그 실내 제대로 씻고 먹고 자야 돼 인성합니다 응 저기 어지럽지 않겠어? 어 괜찮아 강해지는 거지 근데 진짜 여기 가는 거 꼭 추천합니다 친구들이랑 아니면 가족 같이 이렇게 딱 온천 가서 힐링하러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 아 일단은 다음에 또 와야겠어 아 너무 너무 좋잖아 뷰 I like the view right now 또 다시 도쿄으로 집집으로 가겠습니다 집으로 집 숙소 너무 여기 살고 있는 거 전혀 안 느꼇나 아무튼 손그치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너도 진짜 힘이 안 들어가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씻고 또 자고 여기는 세 번 씻어도 돼 보들보들해졌어 어 부들보들 얼굴이랑 손 손도 되게 부드러워진 거 같아 응 류현이 형은 뭐 할 거야 오늘? 저는 푸딩을 만들어봤는데 푸딩? 아 내가 푸딩 투어네 푸딩 투어 와 어떻게 푸딩 투어를 하지? 난 거기 가고 싶은데 카스카벨 카스카벨? 거기 어디? 뭔지 알아? 뭐야? 몰라 짱구 동네 신호등해 짱구? 어 오늘 가서 하체, 등, 가슴, 어깨 다 해야겠어 좋네 그것도 이따 또 봐요 안녕 귀여워 그 만지 수지가 안 가려졌어 그러니까 딱 저 다 딱 가려져 있네 정확히 가려져 승모근 같이 생겼다 내가 뭐가? 아 승모근 승모근 비행기 구름을 좀 채워주실 수 있나요? 똑똑했는데 막 진짜 계란 나오는 거 같아 이거 공룡화를 안 해야지 그니까 어떻게 왔어? 좋네 뭐? 잘나이 잘나이 완식이라 그래 이거 타면 형, 형 그거랑 거 타겠지? 눈 감고 있으면 돼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잘했다 야, 여기 앉아서 먹을까? 우리 발 45년 더 살겠네. 먹는 게 국물이죠? 그냥 계란인데. 그냥 계란이야? 어. 그냥 계란. 아니, 못하나 봐요. 뭐, 마이 프로틴. 어때? 음! 음! 야. 야. 자, 국마. 야. 맛있다. 어떻게 구우면 검은색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내 다리에다가 치르고 있어. 아뇨, 아뇨, 대본가 형. 대본가? 오, 나이스. 아,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호시. 사이다 원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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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떻게 안 그것을 하실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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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했대. 오늘 더워. 오이시 푸딩. 더워. 빨리 먹고 도망갈 거야. 맛있다. 식감이 좀 더 탱글탱글하네, 가신네. 그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식감이 좀 더 탱글탱글하네. 식감이 좀 더 탱글탱글하네. 식감이 좀 더 탱글탱글하네. 식감이 좀 더 탱글탱글 hij하는 바랍니다.